누가 강물 이렇게 어질을 폈어 지금 제가 사서 정류 중이에요 내가 룬님이 범인이구나 야 생각보다 진짜 옆집인데 바로 옆집이죠 거의 형 저 집 앞에 가가지고 우리 단체로 저기 그 나가라 나가라 좀 우리 저기 시위 좀 하다가 하자 Go out go 계속 시비 걸어가지고 나가게 하자 단체로 있다가 풀인 저기 합창합니다 비카님 피시방 아니죠 여보세요 비카님 비카님 오늘 피시방 아니잖아 그치 비카님 오늘 저기 학교 테넛이라는데 실력 좀 들어봅시다 오늘 안돼 목소리 깔끔하신게 집안이죠 이거 오늘 깔끔하게 오늘 배경 깔아주시고 제가 메일모컬 할게 저 피방입니다 뻥치지마 피방인데 피방이 망했어 그 동네 어떻게 초딩 소리가 안날 수 있어 주말에 말이 안되는거지 기말고자 끝난 시즌인데 애들이 없을 수가 없지 선크림 어 뜨거워 먹지마 선크림 개 뜨거워 난 당당하게 먹는다 말 먹어도 말 먹어 괜찮아 괜찮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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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면 돼 뜨거워면 돼 나도 먹어야지 나한테 활? 활? 나한테 활을 아니구나 뭐하세요 뭐해 뭐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뭐하고 있어 어 야 너무 뜨거운데 좀 꺼 뜨거우면 꺼야죠 어 진짜 고기 좀 뜨거우면 선크림 발라야지 하하하하하하 미치 어 야 뜨거워 나 뜨거워서 나 체력달아 선크림 발라요 그냥 그냥 발라요 그때는 아니야 그냥 죽어 집인데 뭐 어때 그러네 어딨어 아 것도 괜찮다 형 형 인포먼스 수치 높이지마 형 나 여기서 자살 한번 해야겠다 어 뭐야 과일 아직 안 썩었네 이게 아 세력해진거구나 선크림 56개나 있네 네 자살 한번 하고 나중에 원정갈때 써야돼 좀 아껴 이거 어... 와 나 템 많이 떨권네 신 가죽 몇개나 있어? 다섯개 다섯개 딱 있어요 다섯개 어 랩건졌다 신 가죽으로 뭐 만들게 그거였어 오토 라이플 오토 아 라이플? 어 여보세요 빼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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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때 빨리 아 네 누구야 누구 아이 빼가지마 빼가지마 보자 라이플 오토 진짜 아니이... 저 확비었어 지금 필요한거 한개 딱 남겼놨어 필요한거 한개 전 건들지 않았습니다 cela 나 인퍼먼스 수치 너무 높아 가지고 이 정도면 나 나가면 무조건 나 뭐 떨근놔이지 머리통 날아가는 각이야? 어 진짜 그럴 각이야 어 잠깐만 창 줄게 창은 줄게 아 창 필요없어 아 그래? 내 창밥 몰라? 창고에 넣어야겠다 그리고 그 창 내 창 아니야 걔가 떨궈서 주워온 창이야 아 그래? 아 그럼 개이득이지 인퍼머스 게이지 높아가지고 걔도 떨궜어 저 집이거든 저 집 빨간 광석이 되게 많네 네 오늘 새벽에 녹아다 좀 했죠 야 저 집 진짜 한번 가자 이따가 뭐야 저 밑에 누구에요 밑에 밑에 아무도 없어요 일주일 저 사람 한명 있는데 닝구님 아니야? 닝구님인가? 닝구님 점프시켜 아 닝구님이네 닝구님은 그냥 윗돌이 아랫돌이 다 벗고 다니세요 이렇게 헷갈리니까 응 졸라 다니네 아 닝구님 철 다 캔거에요 여기 있던거 키로 나왔더니 없네 위에서 보고 왔는데 닝구님 무슨 죄야 샤오밍 포에서 도망쳤대 아 그래? 닝구님 샤오밍 모이면 샤오밍한테 계속 죽이세요 죽음 당하세요 인퍼머스 수치 높여가지고 우리가 또 삶아먹게 닝구님은 무슨 죄야 닝구님은 무슨 죄야 오오 죽을뻔했다 뭐야 이 집은 아 그 집이구나 닝구님은 우리에게 그 저기 그 애완동물 같은 존재에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렇다고 해서 사랑은 안주는건 아니고 나같으면 쿠데타 한번 이렇게 따요 하하하하하하 애초에 뭐 계약조건이 뭐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남미같지 않다 닝구님과의 그 계약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그 헐트월드 1인차 튜토리얼편을 보시면은 무릎 꿇는 닝구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하하하하하하 아 모래폭풍부네요 아이고 아 이제 집안에 들어가야겠다 와 모래폭풍부니까 앞으로 잘 안나와지네 니가 안됐어서 그런거 아냐? 뭔가 그런거 같은데 저 살면서 그런지 한번도 없었는데 아 그럼 서버렉인가? 오우 아니야 나 밀려나 지금 바람에 아 그럼 앉았다 일어나면 돼요 앉았다 일어나면 아 그러네 뭐 이런 버그가 다 있냐 누구는 버그라고 생각하겠지만 와 집 넓어진다 우리집 하하하하하하 누구로 버그라고 생각하겠지 아 그 다들 이제 좀 철 좀 갖고 집에 오세요 지금 철이 하우 철 하우겠어요? 지금 나 왔는데 우리 지금 뭐야 철 녹이고 있지 한 수 스무개정도? 43개 나왔네 철 70개인가 있을텐데 더 필요해요 근데 78개 있네 80개 어? 자원이 나 어디갔냐? 뭐? 정리한거 아니니까 정리 싹 했어요 그건 이건 어차피 만들건데 여기 아니 누구야 이거 아니 이거 어차피 만들건데 넣어놔야지 철 모자라다 그래야지 철 모자라다니까 철 모자라다 철 모자라고 철 모자라고 철 모자라고 18개 모자라다 18개요 어 고기 썩었다 바람소리 리얼이네 나 진짜 창문 열린줄 안네 우리집 어 나무도 알아 그 뭐가 부족하지 나무랑? 철? 철 나무도 부족하지 그 닝구님 철하고 나무좀 철 지금 철이 18개 필요한데 지금 넉넉잡고 한 30개 정도 캐오시고 나무는 뭐 힘닿는 데까지 캐와 나무 표멀색이 있긴 한데 아 모르고 보이질 않네 뭐가 앞에 냉장고에 누가 썩은 멜론 넣어두는거야? 제가 썩으라고 넣어놨어요 거기 안에 냉장고에 넣으면 썩어요? 네 썩어요 안 썩는거 아니야? 더 오래 안 썩는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안에 냉매가 없어가지고 썩어요 아 냉매가 없어 썩 그냥 일반 창고에 넣는건 똑같잖아 그치 창고에 넣는거보다 더 잘 썩어요 거기가 아 그러면 거기 넣어야겠다 아 로스트님이 특이한 실험을 많이 하셨네 총소리 이거 뭐야 어 갑자기 기관적 소리 들렸는데 방금? 누구야 누구야 저 아니에요 어? 어 이거 오토인데? 라이프 오토에요 그 소리 이거 우리집에 하게 쌌지 쏜다 누가 쏜다 계속 어떤 새끼야 19님이 죽었다 저거 맞고 죽었나 보다 누구야 누구한테 죽었어 어? 이거 다른 무족인데? 어 처음 보는덴데? 우리 앞집 이웃같은데? 어 또 또 쏜다 누구한테 막 야 이거 총소리 장난 아닌데? 다 죽이네 아 자살했어요 아 쟤는 자살이야 쟤는 아니고 일단 집으로 올라가야겠다 아 무섭다 아니 그 닝구님 걔네들 몇 명이었어요 걔네들 몇 명이었어 니카야 총 좀 줘봐 어 저 볼텟이 아닌데? 샤오밍 친구야? 그럼 뭔데요? 한명이야? 어디서 어디서 죽었어 어디서 M16 같은거? 필요없어 빨간 옷에 노란 바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방사능 이런거 저기 시스템 갖춘놈이네 놈이네 날 샜다 형 빨간 옷에 노란 바지면은 개무적이네 어 빨간 옷 패딩 아니야 패딩 낙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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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빨간 옷 패딩이야 어 와 그럼 겨울에서도 안오려죽는다는건데? 최종템인데? 집 앞집 앞집 앞쪽? 이거 이거 잡으러 가야되 이거 잡으러 가야되 집 앞? 우리 그 집 뒤 아니지? 이쪽이 집 앞이다 이쪽 우리 집 지금 넘어올 수 있잖아 잠깐만 또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어느거야? 우리 집 지금 넘어올 수 있잖아 아 저기 그거 뭐냐 앞쪽 아 이거 위에?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가만있어봐 이거는 집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철거할게요 이거 아 잠깐 잠깐 철거하지마요 철거하지마요 철거하지말라고요? 어 그거 일부러 내가 만든거에요 아 벽 올리려구요? 어 벽이 벽이 낮아요 벽이 아 아 오케이 아 뭐야 아 닝고님 집 앞하고 뒤를 헷갈리시면 어떡해 아 확실하게 물어봤잖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 그러면 여기라는 어 방금 제가 거기로 올라왔는데 나 어딘지 알았다 어딘지 알았어 어딘지 알았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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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야 저거? 저 사람인가 저거? 좋았어 키가 안티는거 보니까 저 뭔지 모르겠네 저게 사람 아니야? 왼쪽이요? 왼쪽이요? 사람이 아닌가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집 뒤에서 왼쪽에 일자로 긴거 있는데 저 보이지 형 여기 봐봐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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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 아니야 아 일자로 긴거면 그거잖아 멜론이잖아 오렌지잖아 오렌지 어 그런거 같아서 멜론 저 밑에 내려간거 누구에요 밑에? 밑에 누가 내려가 밑에서 뛰어간거 누구에요? 누구야? 나 아닌데 밑에서 안 뛰어다니는데 링구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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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죽이고 봐 링구님 아 점프 점프 뛰네 링구야 링구 링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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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구님은 앞으로 점프 뛰어 링구님은 앞으로 점프 뛰어 제가 밖에 나가볼게요 팀 다 두고 아니야 링구님이 저기 일단 고기방패 갔어 아 걔 좀 잡고 싶다 걔 잡으면 솔직히 이득인데 그정도면 지앞에 둘이서 아 깜짝이야 쫄았네 뒤에서 한번 쫓아야겠다 혹시 뒤로 들어올수도 있으니까 하아 그거 별일 없으면 사망원전대 갑시다 철은 철은 좀 있어야지 이거 볼텍션 하나만 만들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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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은 필요하다 철은 철 18개 철 18개래 빈근이 들었죠? 빈근이 출동 빈근이 출동 네? 출동해 나 출동 에? 어? 아 이거 철캐야 철캐야 저게 두 명이야 아 저하고 그 아 아 아 아 아 죽지 말라고 아 난 또 날 좀 죽이뻔했네 암머너로 뜁니다 룬이 형 오늘도 치킨 먹나? 아니 형 4일 먹었다면 치킨 조졌다 오라수목 먹었는데 금요일날 휴식 가서 치킨 또 먹었어 뭐야 그러면 오늘 오늘 빼고 다 먹은 거 아니야 오늘도 모르는 거 아니야? 누가 총 쏴요? 누구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총 쏘는 사람 없는데? 볼텍션 쏘는 아 나무케 나무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야 방금 총 쏘 났었어 어 방금 났어 어 방금 났어 어 한 발 탁 났었어 난 지금 내려와서 노동 중이야 아 그게 앞에 있는 게 마모님이구나 나 아닌데? 이쪽에서는 소리 안 났는데? 나중에 점프 뛴다 어디 어디 어느 쪽이야 어느 쪽 방향 우리 집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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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방향 잠깐만 여기 뒤쪽 맞나? 아 이거 내가 위에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어 여기 푸얀 집 푸얀 집 푸얀 집? 개여 푸얀 개여 푸얀이면 압 아니야? 여기 앞문이야?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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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얀 쪽이 앞문이야 제발 좀 외워 전망대를 보고 있는 방향으로 왼쪽 우리 생각해봐 여기 절벽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뒷문이 되겠냐 절벽 쪽이 뒷문이지 절벽이잖아 여기 푸얀 집이 절벽 뒷문이잖아 푸얀 집은 근데 너무 위치가 애매해 사실 뒷문 뒤라고 볼 수는 없지 사실 뒤로 내려오면 바로 있는데? 아닌가? 아니지 형 뒷문이라서 어 닝구님 죽었다 아 죽였다 닝구님 죽였다 닝구님 죽였어요 아 샤오밍 샤오밍 죽였네 샤오밍 절반만린거야 저기 롯디 죽였어 아니 왜 그러니깐 아 깜짝이야 누가 죽었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롯드님을 스킵시키면 모르겠어? 어 걔 또 나왔어요 누구? 어 샤움이 또 나왔다 아 형 템 없으니까 형꺼 내가 주울게 내가 화살 내놔 아니 화살 안 나왔어 제가 다 들었어요 아 롯드님 빼갔대 네 제가 다 뺐어요 집에 가서 주세요 아 나 내려왔어 빨리 아 지금 닝구님 또 죽으셨는데 아까 거기 거기서 죽어 어 프레안직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 잠깐만 이거 닝구님 스카이프 좀 불러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아 이거 개껏 화살하고 또 드릴까요 다른거 필요없어 닝구님한테는 다 챙겼어요 그거 닝구님 아이디가 뭐지 내가 초대 아까 스카이프 해? 어 좀 초대 좀 해줘 닝구님이 닝구님이 계속해서 어느 쪽인지 알려주고 우리가 닝구님을 죽이게끔 해서 걔네들 밴디 게이집으로 오피는 거야 아 닝구님 오케이 전화 걸었어 응 됐어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이 그렇게 해서 이거 세트홉도 되나 본데요 이제 아니 안돼요 다 해봤어요 쟤네 말하는거 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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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치는거에요 쟤? 네 사기 치고 있어요 지금 다 제가 말한거 싹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돼요 앞에 사람들 누구에요? 아 저거 운영자 아니야? 아무케고 있는거죠?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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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하면 좋 민구님 예 저기 위치 좀 말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뭐 보신 위치 있습니까? 아 아직까지는 없네 혹시라도 보시면 위치 말해주시고 되도록이면 가서 죽으세요 그래서 인퍼머스 수치를 높여야 되니까 상대방을 예 민구님 좀 사람 대우 좀 해줘 가서 일단은 아니 나도 처음에 그랬어 나도 처음에 마이크도 못켰어 템을 너무 많이 얻지 마시고 을림 자기 옛날 생각도 안 돼요? 우리 때는 마이크도 못켰어 마이크도 자우밍은 도끼로 이마 깠는데 아 맞아 생각해보면 그런데 을림 때는 마이크도 못켰어 처음에 그래그래 저때도 그랬어요 내가 많이 진짜 정말 좋게 했는거야 내가 이거 얼마나 나쁜 놈이야 한 번 더 죽여야 되겠구만 더 안되겠구만 응 사람 많으니까 더 헷갈린다 아 그래 내가 그래서 저기 집에만 있게끔 하는거야 활동 멤버만 딱 해가지고 멤버만 딱 마이크 키는거고 아 시청자분들 위에서 하는거에요 흐흐 흐흐 저는 그러면 집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헷갈린다 일단 돌 좀 캐고 아 내가 볼 때는 오늘 그 샤오밍 아니면은 푸얀 둘 중에 한 명은 밀어야 될 것 같은데 P4가 없는데 어떻게 밀어 아 적어도 무기를 뺏어가지고 말이야 푸얀이 접속은 했어요? 아 낫텐데 지금 계속 샤오밍이 낫지 않을까요? 저기 바로 앞에 있는데 제 불안하네 저거 그니까 아 뭔 삐소리야 이거 그러게 초음파 소리 들린다 저도 들려요 안가? 닝군이 음소거 해봐 닝군이 말하지 마세요 듣기만 하세요 닝군님 맞으시고 그리고 닝군님 그 저기 무슨 일 있을 때만 잠시 키세요 쪼졌다 응 시작하자마자 아무것도 안 했어 하하하하 아니야 나도 그랬어 어떡해 하아 아니면 마이크 좀만 만져보시던지 형님 너 총알 지금 장전되는 것 밖에 없지? 그러네 총알 있어? 당연히 없지 총 줘봐 내가 총알 가지고 올게 넷 걸렸어 넷 걸렸어 총 줘봐 내가 총 가지고 올게 어 나 왜 체력 왜 달았지?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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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눈 총 쏜다 와 총 소리 보니까 그 링군님 처음 죽인 것 같은데? 총 쏜다 총 쏜다 여기서 어디 어디? 여기 정문쪽 정문쪽이요? 아 반대편이네 템 좀 넣고 어디지? 이게 라이플이 안 아파 한 대 맞았는데 체력이 얼마 안 달아 라이플 대비 20밖에 안 돼 쓰레기네 하하하하 좋은가? 그냥 볼트 노즙처럼 쏘겠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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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라 뒤에 뒤에 여기 피요? 오 우와 나 템 많이 떨궜다 집 앞이요? 쟤다 집 앞이요? 다 죽고 도망간다 아씨 이게 어디야 으아아아 와 죽었어요? 어 죽었어 저새끼 저걸 가만있어봐 내가 다 죽여버린다 내가 어디있어요 어디요? 혹시 바로 뒤에 절벽상에 망같은거 있는데 아 총알 어딨어 총알 총알 그 창고안에 있어요 창고안에 이 집 뭐에요 우리집 바로 옆에 있는 작은집 누가 나 총 좀 줘봐 와 어디야 야 룬형한테 총줘 야 총알이 없는 사람 누구야 없는데? 다들 집으로 들어오고 어디 형 뒷문? 뒷문? 야 정문이야 정문쪽에서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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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문 이 작은집 이거 이거라는거에요? 아니 우리집 앞에 남의집 있잖아 남의집 푸얀푸얀? 이거 이거 여기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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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집문을 나서고 내려갈때 몇인지 좀 말해봐 요기 사람 나왔었어 여기 여기 집문 나서고 정문을 어디가 정문을 나와서 오른쪽에 와서 아 잠깐만 여기서 사람이 나왔다고 이게 우리집인데? 나지 나 나겠지 어 룬형이지 그러면 문 열려요 이거? 당연히 열리지 나밖에 못 열리지 거기는 어 형 몇신지 말해봐 나와서 그냥 바로 나오다니까 정문에서 나와서 어 나왔어 나 지금 나와서 여기서 한시방향